여기가 지금 너무 딱딱하게 많이 부었어요. 한 번 마저 보세요. 꼭 누르신 날 시간 지나면 괜찮으십니까? 형님, 내가 훈련사 여기 나왔어요. 강명수 훈련병 먼저 보호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훈련병, 우리 속옷 사이즈 어떻게 됩니까? 속옷. 스몰. 스몰. 95. 95입니다. 95입니다. 95요. 정확하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밖에서 신발 사이즈 어떻게 됩니까? 운동화요. 구두요. 이따 교육을 하게 되는데, 요자를 생략하고 단학과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단학과요? 단학과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예. 260입니다. 슬리퍼 사이즈 어떻게 됩니까? 260입니다. 260 확인했습니다. 조교 다 무실할 수 있도록 해. 슬리퍼 사이즈 어떻게 됩니까? 조교 다 무실할 수 있도록 해. 정준아 훈련병은 그네 있는 사이즈가 62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65 사이즈. 65는 너무 큽니다. 60. 훈련병 먼저 65를 써보고 네. 혹시라도 안 맞으면 행복하게 다시 조치를 해줄게요. 알겠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홍대에 넣어줘요. 홍대에 걸려서 30년 넣겠습니다. 홍대에 넣어줘요. 안녕하세요. 홍대에 넣어줘요.